모조선사의 법문편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조선사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많은 대중에게 설법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차원입니다. 하상이 또 말씀을 하셨다. 일체 중생이 본래 원만하고 상지제불하지 일체함식이 이로는 모든 부처님에 이르르고 아래로는 일체의 모든 중생에 이르러서 공동청정성이라 한 가지로 다 청정한 성품을 갖추었다. 이 중생 일년망심 중생이 일년망심을 가지고 산계에 곧 물이 들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우리 사바세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욕심으로 사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오욕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중생들이 가지고 사는 살림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계라고 하죠. 색계천에는 욕심은 없는데 사바세계에서 다섯 가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없고 그러나 형색은 갖추고 산다 이겁니다. 무색계는 욕심도 색도 없고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 삼계, 그 삼계에 물이 들어서 우리의 사바세계도 그렇고 색계천도 그렇고 무색계천도 그렇고 다 거기에 사는 여기나 거기나 모든 중생이 다 물이 든다 이겁니다. 이 중생 유염이 가설 무렴 유렴 양모하면 무렴 부자라 일체 중생이 본래로 원만하나니 위로는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청정한 성품을 지녔다. 그러나 중생은 한 생각, 망심을 번의 망상, 잡된 생각 이런 번의 망상의 마음을 내기 때문에 바로 삼계에, 욕계, 새끼, 무색계에 삼계에 물이 든다. 중생은 생각을 내기 때문에 거짓으로 무렴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이 있더라도 만약 없는 것과 같다면 무렴조차도 없을 것이다. 무렴이라고 말을 내세우는 것은 무렴이라는 것도 가설이라 유렴이 중생의 복잡한 번의 망상에 그 좋지 못한 생각이 꽉 차 있어 가지고 그 중생심을 없애서 없애주고 바로 불성에 청정한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닫게끔 해주기 위해서 무렴이라고 하는 것을 가설로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그런 것이 없다면 무렴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유렴이, 때묻은 유렴이 좋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로 깨끗한 마음을 방편으로 내세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렴도 무렴도 아니고 유렴도 무렴도 아니면 그러면 중간에 중도냐 또한 중도도 중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유렴이니 무렴이니 중도니 하는 어떤 중심을 고정떼게 딱 정해놓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재푸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렴이란 조차도 없다 이랬는데 무렴적 무생이요. 생각이 없으면 없는 것은 곧 나는 것도 없다. 무생이라 무렴적 무생이라 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렴적 무생이라 무렴 생각이 없으면 곧 멸할 것도 없다. 생멸이 없는 것이죠. 멸할 것도 없다. 멸하는 것이 없고요. 무렴적 무예라. 생각이 없은 적 애지주중하게 애착할 것이 없다. 무렴하면 애착이라. 애지중지하게 애착하는 것이 없고 무렴적 무예라. 무렴. 생각이 없은 적은 취할 것도 구할 것이 없다. 뭐를 좋은 게 있으면 취하고 나쁜 게 있으면 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취하고 마음으로 나쁜 게 있으면 버리고 그러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렴이면 그런 것이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애착할 것도 없고 애착. 내 끼니까는 애착하고 애 낀다. 내 거 내 거 내 자신 거는 애 끼고 또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는 더 애착이 가고 나의 내 재산은 다른 사람 재산보다는 내 끼 더 애착이 가고 이런 애착의 욕심에 대한 생각이 일체가 무렴이 되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할 것도 없다. 취할 것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일체 취할 것이 없다. 무렴적 무사라. 무렴이면 생각이 없는 데는 곧 버릴 것도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치사. 치사심. 치하고 버리는 것. 좋은 것은 치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무렴적 무유라. 생각이 없은 적은 고메하고 아주 나는 고메하다. 높다. 고귀하다. 이런 높다라는 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렴적 무아라. 무렴 생각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갈 것도 없다. 높이 올라갈 것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것도 없다. 고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하가 없다. 생각이 없으면 적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하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은 적 나는 남자다. 남자라는 상의 그런 생각의 상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 없은 적 무렴인 적 무렴인 적 무녀라. 나는 여자다 하는 그런 상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다 하는 상의 없어요. 남녀의 상의 없다 이겁니다. 무렴적 무아라. 생각이 없은 적. 옳다고 하는 것도 없다. 옳다고 하는 건 내가 옳다 하는 그런 게 없다 이것이요. 무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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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다. 생각이 없은 적은 그러다는 거 잘못됐다고 그러다고 하는 것도 없다. 시비가 없다는 게 옳고 그런 거.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다 틀렸다 이런 거. 두 가지 시비가 일체 없다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일체가 없다 했으니까요. 무렴이면 그렇다는데 무렴은 무엇을 가해 무렴이라나요? 본연 자성이 청정한 그 마음을 그걸 무렴이라고 그러고 무심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밖으로 드러내서 말할 때. 본연 청정 자성은 무차별 도리라 차별하는 도리가 일체 없다. 그래서 언어가 도다니요. 시명체가 미래라. 말로 생각으로 화낼 수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체의 모든 형상을 뛰어넘은 세계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양을 뛰어넘은 이것을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로 생각을 해서 붙여서 말하면 개고적착이라. 벌써 10만 8천이나 거리가 멀어지고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너는 그러면 뭐냐. 야 이건 뭐라고 말을 하면 어긋난다. 그럼 가만히 깊이 딴자 생각해보기엔 맞긴 맞는 것 같아 그게. 이게 원래 마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일체 모든 만물의 어떤 모양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딱히 뭐라고 어떻다라고 정할 수가 없다 이건데 그래서 정할 수 없으니까 말을 붙이면 어긋난다 하니 너는 뭐냐 이렇게 보면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입 쳐닫고 입을 쳐닫고 앉아서 함고라 사타 마오사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이거지. 그런데 유마경에는 문소 유마고사가 마지막에 둘이 아닌 본문을 둘이 아닌 거 둘이 아닌 본문을 울었을 때 문소보사라에게 유마고사가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본문이냐. 그러니까 문소보사리 개고적착이라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면 벌써 둘이 됩니다. 문소보사대답이요.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해버리면 벌써 둘이 됩니다. 그건 둘이 아닌 본문을 암만 말로 드러내서 말을 해도 둘이 아닌 말을, 둘이 아닌 차원의 법을 말로 드러내서 얘기하면 벌써 둘이 됩니다. 문소보사랄 말이요. 오르말이로 오르말이지 이게. 그래, 전 이러하지만은 거사께서는 어떠하오? 거사님께서 부리법문이나 둘이 아닌 본문을 한번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유마고사가 무견했다. 부처님으로 말하면 양굴을 했다는 말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유마고사는 거기에 말해놓은 것은 무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앉아서 참석 날아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다가 너 알았나? 알았습니다. 뭐냐? 다 무견이 말해놓고 앉아있거든. 전부가, 전부가 저걸 봐야라. 여기, 여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안 그렇겠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거는 딴 게 없잖아. 뭐 말하면 틀린 거니까. 개구적 착용인데 뭐.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과거에 유마고사는 문수보사를 어떻게 했나? 그게 궁금했는데 그분들 했는 거 보니까 야, 문수보사를 이렇게 말했었지만 그것도 다가 아니고 유마고사는 무견이 있었다. 야, 그게 맞겠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다 하면 너 뭐냐? 이러면 딱 가보자고 눈을 지그시 하고 가만히 있거든. 전부 다 그런 파일이야. 다 된 거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됐지 뭐. 그런 게 이제 그 뒤에 조사들이 이래가지고는 거기 중생심을 가지고 다 아직도 하나도 안 됐는데 과일로 말하면 다 익어야 되는데 하나도 익지도 않는 게 말만 들어가지고 저 눈을 감고 앉아 주물리 있거든. 다 된 거지. 그래서 뒤에 조사신들이 말이요. 뭐라고 입을 열어서 붙이던 삼십봉이요. 무견히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유마가 있었더라도 그건 나한테 삼십봉을 맞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게 보면 그 다음에 무견히 앉아 있으면 된 줄 아는데 그것도 삼십봉을 맞아야 된다. 그거 걸려가지고 한 달을 죽을 애를 먹고 애써가 깨지는 통하는 사람도 있고 1년 365일 몇 년 3년을 해서 또 된 사람도 있고 말은 1년도 삼십봉이고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삼십봉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참고한 끝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기라 그런데 또 말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유렴 무렴을 떠나서 유렴도 무렴도 중도도 중간이라는 것도 다 떠나서 여하우 그러면 어떤 거냐 말해보라 이거요. 어떤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뭔 말이 나오느냐 유렴도 무렴도 중간이라는 것도 다 버리고 그랬을 때는 여하우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잠시 있더니 하는 말이 한마디 해 동서 양인이 포과제라 동서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재물을 털어서 다 베풀어 주는데 석인 목녀는 물을 이고 와서 밥을 짓는구나 이래요. 그럼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래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깨달아서 백척관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일보에서 나가서 번신일전이라 몸을 한번 뒤집어 벗어서 다시 돌아서서야 백억 세계를 임자제할 수 있다. 백억 세계를 임자제할 수 있다. 정 무렴 지시에 정당하게 바르게 무렴이 됐을 때 무렴 조차도 없다. 무렴 부자라 무렴 조차도 없다. 신생적 종용법생이요. 마음을 내면 곧 가지가지 존재가 생겨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적 가지가지 존재가 다 소멸한다. 여기 심연이면 제구역연이라 마음이 소멸하면 적 가지가지 존재가 다 소멸한다. 마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죄와 허물도 그러하고 죄라고 하는 거나 허물이라고 하는 거도 다 그렇다는 거지. 제구역연이라 제법의 역연이라 모든 법도 존재도 또한 다 그러하다. 정 무렴 지시에 바르게 무렴일 때에는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 바르게 무렴이 됐을 때에는 일체법이 다 불법이며 한법도 보리의 진리를 유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보리의 진리를 뜻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생멸을 여의고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 말이죠. 생멸을 썰어버리고 따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심한 8천리라 이거지요. 생멸을 가지고 또 이것이 기다라고 가지고 또 얘기하면 그것 또한 심만 8천리라 이거지요. 소성은 소성이는 생멸을 여인 것을 목적으로 생사를 떼어내려고 하고 대성보살은 생사가 즉시 열반이라 나고정 생멸이 바로 곧 세상의 깨달음이요 공이요 열반이다 라고 했어요. 소성은 생멸을 생멸을 썰어버리고 따로 열반 깨달음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고 대성은 생멸을 썰어버리는 게 아니고 있는 이대로 생간멸 그 자체를 영원한 열반이요. 영원히 사는 걸로 영원한 낙이요. 영원한 실상이다. 라고 바로 봤다. 이거지요.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성을 보라. 있는 현실이 색이 바로 공이다. 이거지요. 색 자체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야만 공이다. 이게 아니고 있는 색이 아무것도 싹 없어져야 음소 텅 비어졌다. 그걸 공이로 생각하면 공이 아니다. 그건 공은 아니다. 색 그걸 보되 색을 부정하지 않고 생을 있는 현실의 색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 썰어버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로 공으로 봤다. 그래미선도 곧 영원한 실상이다. 라고 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안목이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무소도 꼬로 얻을 바가 없다. 생사도 없고 지혜도 얻을 것이 없다. 일체가 얻을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럼 일체가 얻을 것이 없는 곳에서 뭐냐 이건데 그 반야신경에는 그거를 이름하여 보리살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막혀가지고 가만히 접해 있는 게 아니고 나가요 또 나간다 말입니다. 나간다 뭐라고 나가느냐 그걸 보리살아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모양이 모양이 있는 건 아니고 모양이 없는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지어 진지어 자성 자리는 따로 있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색이고 모양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색이 색만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그럼 이것이 바로 진지어 자성이다. 그렇게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만유가 일체 중생이다. 그대로가 보리 자성이고 진지어 자성 청정이고 열애무상 보리다. 생과 멸을 공에 딱하는 걸로 비추어서 깨뚜려 보니 그렇다. 그렇게 깨뚜려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혜의 눈이다. 지혜의 눈이 없으면 그래 못 본다는 거지. 그런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은 전미 개오라. 중생이 어디서건 캄캄 눈을 뒤집어서 개오라. 지혜의 눈으로 보고 깨뚫어보고 깨달았다. 또 이러되 임망 유생이라 망상을 인해가지고 나는 게 있다. 뭐가 나오냐 생각이 왜 나오느냐 망상을 인해가지고 생각이 나온다. 망상 인해가지고 생이라 나오는 우리 인간 생 태어난다. 나온다. 이거지. 망상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멸해요. 생과 멸이 어디서 나오냐. 망상 때문에 생이 나온다. 생 멸이. 생 시 지는 열애 무상 보리급 대열반이다. 망염이 사라진 것을 진리라고 이름하나니 이것이 진정한 열애의 위 없는 지혜 열애 무상 보리다. 대열반이다. 그런데 여기는 이래 나왔잖아요. 그랬지만 조주록 할 때도 그렇고 초창기에 할 때는 여기는 망상을 완전히 여의면 곧 진이다. 망상이 멸해 없어지면 곧 이러마여 진이다. 이랬지요. 그런데 딴 데서는 뭐라고 한 게 있지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성은 어째고 대성은 어째다? 망적 보리라. 망이 곧 보린데 뭘 끊어내고 다시 진이를 찾고 하느냐. 그 말을 수도 없이 해나왔어요. 먼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망이 멸해 없어지면 곧 진이라 이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사 시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망적 보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망적 보리인데 뭘 망을 끊어내고 없어지고 다시 진을 찾고 그 자체가 벌써 망상이다. 이라 그러면 망이 곧 현상 현상이대로 실상이대로 진리라. 법학행위는 그러나 하지 현상이대로 진리라고 실상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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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라 이랬어요. 그 말이 맞는가요? 하상이 무주 하상이 설법을 마치고 엄연히 부동이라 엄숙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부동하고 앉아있었다. 이거죠. 그 상공 복사라는 상공과 이런 분들이 말이죠. 설법을 듣고 합장하고 하상있게 말하였다. 제가 복사를 말하는 게 관 관은 복사를 자기 이름이 복사라는 이름. 이곳에 지방 지방의 간장으로 말이죠. 요소로 말하면 도지사나 간장으로 말해요. 지방 간장으로 몸소 멀리 마중 나가는 것이 합당하였지만 공무 신실의 공무여 공무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였나 이니 원컨대 하상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마중 나가서 마주해야 되는데 제가 못 나간 것은 공무에 부득이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주선사한테 지방 간장이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상이라는 병마사로 있을 때 하상께서는 백해산 주의 수행처에 계셨으니 원래부터 한 집안입니다. 그때 한 고우를 같이 살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아전 밑에 아전우우 밑에 아전 벼서라는 사람이 말이요. 아전우우를 전임자로 하여 하상을 모시도록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주선사한테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무주하상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기를 수행 반야바라밀이 백무 소수입니다. 반야바라밀을 닦는 일에는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답이에요. 자성의 본래 청정하다는 이런 것을 말로 우리가 깨닫게끔 해주기 위해서 대두 한거지. 이렇게 드러내서 말로 그러니까 가랑잎을 따가 나무 잎을 누렇게 물든 나무 잎을 따가줘서 애들한테 돈이 돈이다 돈이다 썩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게끔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깨닫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단에 강물 안에 달이 들어있는데 거기 진짜 달인 줄 알고 몇 번이고 건졌다 이거입니다. 원숭이가 그 달을 보고 강 속에 들어있는 달을 이해해본 게 달이 있거든 그걸 건지려고 쫓이다가 건지 보면 없고 건지 보면 없고 수도 없이 건지 본 연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자성청정이라는 이런 말을 드러내서 말해준 게 깨닫게끔 해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한 것이지 또 그 방편에 떨어져가지고 자성청정이 따로 돼 있는 줄 알고 헤매는 그게 바로 뭐가 같으냐 강물 속에 들어있는 달을 건지는 것 같이 그래서 간다 이거지요. 자성이 따로 돼 있구나 이래가지고 또 그걸 찾아 헤맨다 이거지요. 중생을 참 제도하기가 힘들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중생 제도하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오고 계속 말 끝에만 따라다니니 참으로 제도하기는 힘들다. 이게 부처님이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기 참으로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자성청정기라는 말을 해서 정말로 어떡하니 바로 알아차리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으면 어떠냐 이 말이죠. 반야바라미를 닦는 일에는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데서는 어떠하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는 데 가서는 어떠하냐 한마디 해보라고 그렇게 그런 거를 말로 이렇게 해줘서는 늘질 않아요. 말로 해주면 늘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또 이러기를 또 말했어요. 여단 여단 판심하면 제천이 판공이라 그대는 마음을 잘 정신 차려서 마음세계를 잘 갖추어서 판단해서 안다면 아는 걸 한다면 제천이 하늘이 모든 하늘이 그대에게 공양을 차려줄 것입니다. 이게 주업과 본업이 부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업에 주업이 마음자리를 수행을 잘하면 제천이 하늘이 공양을 갖춰준다. 이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주업이라는 본업이 마음을 딱 넘긴데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방치해놓고 세상살이 아무것도 아닌 그걸 본업이라고 축자음에 달려서 살잖아요. 그런 게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마음의 세계를 공부를 지극히 열심히 해서 하도를 창구해서 1년 깊이 들어가서 중생심이 자꾸 없어지고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이말이라. 그리 되면 제천이라 하늘에 있는 천신이 공양을 해준다. 이거요. 나왔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제석 천신이 그랬거든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잊고 하는 의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제석 천신이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진정으로 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요. 오늘 한 번 뿐 아니라 집에서도 일생을 두고 부업에만 매달려 본업이라고 속지 말고 그래 해봐야 되는 게 없어요. 주업이 본업인데 주업을 잘 하면서 부업을 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열심히 하면 깊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도를 참고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물어볼 때 착하니 한마디 해주는 분이 나오도록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네. 마칩시다. 오늘